이거 김아오 닭씨 아 코로나 피아노 재수없는 것들 재수없는 것들 나 이제 승리사님인데 진짜 빨리 해봐 도와드릴게요 알아서 해주세요 나랑 형진이 형 이태형 가면 아닌 척 하실건가요? 당연하죠 2층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갈게요 원액인가봐요 이 순간이 끝나면 모두가 쌩인가요? 다 손절이죠? 비즈니스 맞나서 얘도 비즈니스인가요? 내가 말 잘해 당연하죠 아 뭐야 안 일어왔어?